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임문환씨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문환씨가 일본에서 고학으로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또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발령받아서 일본의 관료로 근무한 시절의 이야기와 또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임문환, 청독부 관리 그 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문환씨는 1935년 3월에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35년 4월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만 28살 되었을 때입니다. 임문환씨는 청독부 관리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이때 조선어, 한국어 배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6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일본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가 오히려 더 능숙하고 조선어, 한국어 사용이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임문환은 청독부 관리로 부임하게 된 자신의 심정을 고개사의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개사가 대단히 위험한 곳에서 어려운 기회를 선보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신은 마음은 민족에 두고 행동은 파멸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을 따르면서 만사에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합리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분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자기 자랑이라든가 또는 자기 변명, 또 남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고개사의 심정으로 자신이 청독부 관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회고는 나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임문환씨의 청독부 관리 경력을 쭉 써봤습니다. 1935년 4월에 경기도 내무부 항무과의 고등관 견습속관으로 발령받았어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고등관이 됐는데 한동안은 견습관이에요. 일종의 시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내무부 항무과에 배속이 됐고 1년쯤 뒤에 경기도 내무부의 지방가로 전근됐습니다. 경기도의 군 읍면 행정을 담당했다 하는 거고요. 37년 12월에 용인군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용인군수로서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40년 7월에 조선총독부 본부의 사무관으로 발령받습니다. 배치받은 부서는 식산국의 산금과예요. 식산국은 우리나라의 예전 상공부 혹은 지금의 산자부 부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산금과, 금 생산을 담당하는 과에 배속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산금과에서 42년 10월까지 근무하고 광산과로 발령받습니다. 이 광산과에서 1944년 2월까지 한 1년 4개월간 근무한 다음에 광공국의 기계과로 발령받습니다. 이 광공국은 식산국이 개편된 거고요. 광공국의 신설과인 기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해방되기 직전입니다. 1945년 7월인가에 강원도의 광공부장으로 발령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거의 하지 못한 채로 해방을 맞습니다. 이렇게 임문환 씨의 총독부 관리로서의 경력을 보면 주된 근무 부서는 3가지인데요. 하나는 2년 7개월가량 근무한 용인군수, 또 하나는 3년 5개월 정도 근무한 식산국에서의 금강내지는 광산 담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1년 넘게 근무한 기계과 근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회고록에서는 용인군수로서 근무한 시절에 대해서는 그닥 많은 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조선 농민들을 상대로 뭔가 일제히 앞잡이로서 악랄한 행정을 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문환 씨가 용인군수로 근무하던 동안은 아직은 쌀 공출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고요. 또 일본으로의 노무동원도 39년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무동원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쌀 공출이나 노무동원을 담당하는 주된 행정단위는 군이 아니라 면이었어요. 그 점에서도 임문환 씨의 군수로서의 근무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문환 씨는 회고록에서 산금과와 기계과에서의 근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1930년대 조선에서는 금강열, 산금열이 벌어졌고요. 청독부도 정책적으로 그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1937년 이후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그 결제대금으로 금을 증산하자 이런 방침이 정해졌고 그래서 1938년부터 42년까지 5년간입니다. 조선산금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추진이 됐어요. 이 계획 자체가 좀 주목구구시게 황당한 정책인데 조선에서 1937년에 생산된 금 생산량이 20몇 톤쯤 됩니다. 그 후 5년간 매년 10톤씩 생산을 늘려서 1942년에는 75톤을 생산하겠다 하는 것이 이 조선산금 5개년 계획의 골자였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1938년, 1939년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사정이 바뀝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40년 7월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일본이 추축국으로서 동맹을 결성하죠. 이렇게 추축국과 연합국 간의 세계대전 전선이 분명해지니까 미국, 영국 등은 일본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고요. 일본은 결제대금, 금이 있어도 물자를 수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1940년경이 되면 금을 증산할 필요성이 대폭 약화돼요. 이 임문환 씨가 조선총독부 식상국 산금과에 발령받았을 때는 일제가 조선산금 5개년 계획을 사실상 중단할 시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으로서는 그전까지의 일본의 국책에 따라서 도초에서 생겨난 금광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금광을 사들여서 폐광시키는 금산정비계획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임문환 씨가 할 일은 민간의 금광주로부터 금광을 사들여서 그를 문 닫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문 닫게 하면 안 되느냐? 일제와 조선총독부의 국책에 따라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금광업에 뛰어들어서 만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금정책을 중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광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금광을 폐광을 시키는 이 일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 계획안에서는 약 1억 7천만 일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고 이를 위해서 임문환 씨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상공성 또 대장성과도 협의를 해서 이 금산정비계획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금산정비계획안에서는 조선인 소금광주들에게 후하게 보상을 해줬는데요. 예를 들면 1년 생산액이 400g이 안 되는 금광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만 엔을 지급했고요. 금생산액이 많은 광고일수록 보상액은 조금씩만 늘어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정비계획에서는 조선인 소금광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4년에 기괄가 근무도 좀 의미가 있는데 1944년이면 일본이 제공권과 제외권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생산된 군수물자가 중국과 만주로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일본은 생산기지를 조선으로 옮겨서 조선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그것을 육로로 만주와 중국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택하고요. 이를 위해서 조선에서 금속기계공업을 진흥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원국에 기계가가 생긴 거고요. 일본에서는 5개의 중공업시설을 조선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그 중에는 재강설비 또 알루미늄 제조설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문한시에 의하면 약 60여 명의 총독부 직원이 일본으로 가서 6척의 선박에 기계설비를 적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싣고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2척은 미군의 폭격을 맞아서 침몰했고 한 척은 다른 이유로 또 좌초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척만 오게 됐는데 기계설비라는 게 서로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안 맞는 설비들이 왔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미과제 특공기와 같은 항공기 제작을 위해서 조선에도 항공기 제작 공장이 생깁니다. 경기도 부천과 또 영등포 이렇게 두 군데에 비행기 제작 공장이 생기는데 물론 제대로 가동은 못한 채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죠. 그러나 여하튼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이 짧은 한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조선의 기계공업이 이식됐고 그래서 훗날 발전할 수 있는 기계공업에 싹에 뿌려졌다는 데 의의가 있고 바로 이 업무를 임문환 씨가 담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1945년 8월에 항복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미군정은 총독부의 직원들에게는 계속 근무할 것을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임문환도 근무를 하다가 1945년 12월에 광군국의 사물을 임기한 후에 사임을 했습니다. 임문환 씨가 미군정청 관리일을 그만둔 후에는 45년에서 46년으로 넘어오는 이 겨울 동안에 방작파리 장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봄 이후에는 달리아꽃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공무원이라든가 은행원을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문환 씨는 일본에서 온갖 고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고 장사에 쉽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46년도에 한 6개월 정도는 그 후에는 일본인 적상기업의 관리자 일도 좀 했고 특히 48년도에 가면 헌법기초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공직에 복귀하는데 그 복무기간은 길진 않았습니다. 3개의 공직을 거쳤는데요. 48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한 두 달밖에 안 됩니다. 상공부 차관을 했어요. 6.25전쟁 후에 50년 12월부터 51년 5월까지는 보건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2년 3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농림부 장관을 했습니다. 상공부 차관을 하게 된 것은 중앙대학교 설립자죠. 이명신이 초대 상공장관으로서 이 임문환을 차관으로 지명한 것인데요. 임문환과 이명신은 한 집안이었어요. 학렬은 이 임문환이 더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초대 상공차관으로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국회와 언론이 이 임문환을 포함한 몇 명을 친일파로 지명해서 비난을 했고 그를 이승만 대통령이 좀 부담스럽게 여겨서 불과 2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1948년 8월 24일자에 실린 임문환 씨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친일파 비난 기사입니다. 정부 내 부일분자 우선 3씨 3명이라는 얘기죠. 3명을 지명,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부 내의 부일분자 친일파로서 3명을 먼저 거론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임문환 씨가 포함이 된 겁니다. 현재 이 상공차관 임문환에 대해서는 용인군수로서 1인에게 아부하여 한인에게 많은 압독한 짓을 하였으며 강원도 광공부장을 역임하여 많은 우리 동포를 무리하게 징용보내어 전쟁의 본의 아닌 협력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외의 비행에 대하여도 현재 용인군민일동으로부터 진정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서류가 완비치 못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중에 강원도 광공부장을 역임해서 많은 동포를 무리하게 징용보내서 전쟁에 본의 아니게 협력을 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45년 7월인가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때는 징용도 없습니다. 징용을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동포를 무리하게 일본으로 징용보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선 이 비난 내용이 말이 안 되고요. 글쎄요. 용인군수로서 한인에게 많은 악독한 짓을 하였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독한 짓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국회와 언론에서 친일파 비난이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임문환 씨를 경지를 한 겁니다. 아마 이때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인지 임문환 씨는 1948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5월인가 6월까지 한 6개월가량 몸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중인 1949년 5월에 반민특위의 조사관이 이 임문환 씨를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 이후 1949년 12월인가에 윤보선 상공장관에 의해서 한국광업진흥회사라는 공기업의 사장에 임명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도중에 1950년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서울이 함락됨으로써 많은 요인들이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게 되는데 임문환 씨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적치하에 3개월을 보내야 했는데 처음에는 서울의 빈민굴에 숨어 있다가 이어서 경기도 광주군 또 남한선성 기슬계 산골에 숨어서 적치하에 3개월을 보냈습니다. 서울이 수복된 후에 한민당 그러니까 이때는 민국당으로 바뀌었죠. 민국당의 추천에 의해서 50년 12월부터 한 5개월간 보건부 차관을 합니다. 재직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한 업적은 없었고요. 51년 5월에 농림부 장관으로 발령받아서 한 10개월 정도 복무합니다. 이 50년, 51년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민당 그러니까 민국당과 단계적으로 결별하고 있던 때인데요. 민국당원인 강요를 해임하고서 그 대신 그래도 민국당하고 가까운 이 임문환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겁니다. 물론 장면과 김성수가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임문환 씨는 민국당계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는 없었고 10개월 정도 된 1952년 3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임문환 씨는 농림장관으로 재직하면서 1951년도에 쌀 800만 석의 원조를 요청한 건으로 주한 미국 대사와 갈등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는 통상적으로 볼 때 한 300만 석만 필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임문환 씨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800만 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원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갈등을 벌이게 된 거고요. 결과는 임문환 씨의 주장이 타당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임문환 씨는 한 10개월 동안의 이 국무위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게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문환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임문환 씨도 행정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절약은 아는데 생산은 잘 몰랐다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 인사에는 매우 신중을 기했던 반면에 생산과 관련된 돈을 버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농림부, 상공부 또는 교통부, 최신부, 또 전매청 이런 부처의 장관이나 청장 인사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인물을 농림 장관에 임명해서 한번 써보고 다른 부처로 발령을 내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임문환 씨는 장관 재직 10개월 기간 동안에 쌀을 절약하라는 이야기는 아주 여러 번 들었는데 쌀을 증산하라는 지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가 전쟁 중이어서 쌀을 증산한다는 것이 군원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경제부처 장관들은 증산 문제로 질책을 받은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산 심의에 참가했을 때도 세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적이 없고 세출 삭감에만 치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여러 장관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는 식으로 그저 따르기만 했다는 것을 이 임문환 씨는 회고록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과 임문환 씨 간에 좀 케미가 안 맞는다 그럴까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임문환 씨가 행정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보건부 차관 시절의 사진이다라고 하고 국가기록원에 임문환 농림부 장관에서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좀 많이 달라요. 사진이 맞나 싶기도 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자기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재계의 말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문환 씨는 스스로 잡동산이 청부업자였다 혹은 조정가였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인쇄소를 차립니다. 유문정판사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는데 원래 일제시대 때 총독부 광산과에 근무했었잖아요. 조선인 광업가들을 잘 알겠죠. 정명선이라고 하는 광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석광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는 중석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고 있을 때인데 이 정명선이라고 하는 광업가에게 부탁해서 중석 1톤만 자기에게 넘겨달라 해서 그 넘겨받은 중석을 무역업체를 통해서 수출한 다음에 그 차익으로 일본에서 인쇄설비를 들여다가 이 인쇄소를 만든 겁니다. 역시 이렇게 작은 회사라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게 과거에 고학을 하면서 온갖 일을 해본 그런 경험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농협의 전신인데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회장의 권유를 받아서 은행대출을 받아서 이 금융조합연합회가 관리하는 양곡을 수입하던 선박 그 선박을 소유한 조선상선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총독부의 고위관리 출신으로서 두 번의 차관과 장관도 한 인물이니까 무역협회 회장에 천거돼서 무역협회 회장일을 했고요. 또 당시 재무장관으로부터 정치 권유를 받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벌라고 하면서 증권업 인가증을 내줬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재무장관이 마음대로 하나의 이권으로서 증권업에 인가증을 내준 거죠. 그래서 대유증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또 한국연합증권금융회 사장도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사진인데 무역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임문환 씨는 1956년부터 58년까지는 자유당의 정당인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본래 한민당, 민국당 쪽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자유당 입당 권유가 왔고 특히 1958년 총선 때 선거대책본부에서 자금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1958년 선거가 야당이 민주당이 약진하고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패배한 선거였습니다. 자신이 관여한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임문환은 그 이후에는 정당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1960년에 4.19와 또 1961년에 5.16이 일어나고 나서 구정치인으로서 분류가 돼서 5년간 국민권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 후 5.16 군부가 임문환 씨에게도 공화당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하는데 그를 거절하고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자신의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일제 때 고학하면서 정원수를 관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1964년에는 부산의 해운대에서 정원수 농장을 열었고요.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조선상선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1970년에 삼양관광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1972년에 부산의 대창동에 프라자 호텔을 엽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부산 대창동에 있는 프라자 호텔의 모습이고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노년의 임문환 씨의 모습이에요. 수염을 제대로 안 깎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좋은 풍채에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35년부터 1945년까지 딱 10년, 10년 동안 총독부의 고등관 생활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거를 고개사의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특히 40년부터 금산 정비작업을 한 것, 또 기계공업을 육성한 것 이것을 자신이 한 일로 꼽았습니다. 이 임문환 씨는 초대 상공차관이 된 다음에도 부일분자 친일파 시비가 있었고요.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네, 친일인명사전에 임문환 씨와 관련된 항목이고요. 한 페이지가 좀 넘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용인군수로서 재직했던 기간 동안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친일인물로 판정했습니다. 총독부의 고등관을 했으면 무조건 친일파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 임문환 씨는 친일파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좀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조선인을 관리로 많이 등용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조선인을 등용하지 말라고 일제 측에 요구했을까요? 당연히 조선인을 관리에 등용하고 또 고위직으로 많이 승진을 시키라고 요구했겠죠.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조선인들을 많이 등용해 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런 요구가 있으니 일본도 조선인들을 고등문관 시험에 응시하게 하거나 고위직에 임명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관료로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를 따져보지도 않고 군수 이상을 한 사람이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무조건 친일파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70년대에 캄보디아가 공산이 될 때 그 크메르 루즈가 안경 쓴 사람, 또 펜을 잡아서 손에 이 부분이 좀 딱딱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브루즈와 인테리로 몰아가지고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독부의 고등관이면 무조건 친일파 이런 식의 논법은 바로 이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윤문환 씨는 일제 때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또 총독부의 관리로서 잘 나갔던 것에 비하면 해방 후에는 그다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초기에 두 번의 차관을 하고 또 한 번에 장관을 했지만은 다 단명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는 자기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껏해야 전경련에 관여했을 뿐입니다. 왜 해방 후에는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우선 성격 탓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문환 씨는 한민당 내지 민국당 계열의 인물로 분류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이승만 계열로 변신을 했어야죠.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성격상 그렇게 변신을 못했고요. 그리고 과거의 고학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윤문환 씨로 하여금 공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 측면도 있습니다. 공직을 그만둬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공직을 그다지 아쉬워하지 않으니까 인명권자가 또 굳이 데려다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과거의 고학 경험도 공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의 용인 원칙인데 어쨌든 친일파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사람은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1948년까지의 공급과정 그리고 유교전쟁기의 호급과정 이때는 일제 때의 경찰 출신이라도 또 일본군 출신이라도 반공투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장관이라든가 차관 이렇게 한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친일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용인 원칙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인문환 씨를 중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결정적으로는 세대차가 이 인문환 씨로 하여금 해방 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인문환 씨는 1935년에 총독부 관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는 인문환 씨보다는 한 10년쯤 뒤에 사람들이 대거 발탁되고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인문환 씨가 1907년생인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정일권 씨 같으면 1917년생이에요. 백승엽 장군 같으면 1920년생이고요. 인문환 씨처럼 193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고등문관 시험에 패스한 사람보다는 1940년대 전반에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고등문관 시험에 패스한 신현학 씨 같은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서 대거 발탁이 돼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원천적으로 인문환 씨는 해방 후에는 큰 족족을 남기기 힘들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인문환 씨는 하나의 입지전 스토리를 보여줬고요. 이 인문환 씨보다 한 10여 년쯤 뒤에 수많은 제2, 제3, 제4의 인문환이 나오는 배경이 됐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문환 씨에 대한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